안녕하세요. 전주팡과 함께하는 영화 팡팡입니다. 팡팡!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빅히어로입니다. 2014년 6월 개봉인데요.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21일에 개봉을 한 애니메이션이죠. 미국 애니메이션이고요. 108분짜리 길이의 애니메이션입니다. 돈 홀, 크리스 월리엄스 감독이고요. 다니엘 해니가... 우리나라의 다니엘 해니 아시죠? 다니엘 해니가 테디 아르마다 목소리, 그리고 라이언 포터가 히로 아르마다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일단은 뭐 캐릭터를 보시면요. 저는 형제 일단 두 명이 나오고요. 형제가 둘이 나오고, 그리고 형이 만들어 놓은 통통한, 마시멜로우 같은 통통한 로보트가 나옵니다. 이 로보트는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하겠지만, 정말 풍선처럼 속에 특별히 들은 것도 없는 것 같이 생겼지만,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형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 이 로보트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요. 업그레이드하면서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치까지도 연결을 시킵니다. 간단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일단 형제가 있는데, 이 동생은 로보트 격투기라든지 로보트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인 형이 동생도 좋은 학교로 이끌어주고 싶어서 동생에게 대학문화, 창의적인 대학문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동생은 한눈에 뿅뿅 반하게 돼가지고, 아, 자기도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했고, 전시회에서 1등을 하게 되면 교수에게 추천장을 받아서 입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기발한 마이크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생이 어마어마한 실력가였던 거죠. 하지만 사건, 사고가 있어서 형은 사라지고, 그리고 동생은 형의 사라짐에 아픔,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형이 만들어놓은 로보트 베이맥스와 함께, 이 동생은 형의 사라짐의 원인도 좀 찾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형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위험을, 어떤 위험 속에 빠진 도시를 구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정과 그리고 우애, 형제들 간의 어떤 그런 사랑과 그리움과 로봇과 인간 간의 사랑, 이런 것까지도 좀 느껴질 수 있는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가 개봉할 때 미국에서는 인터스텔라와 함께 개봉을 했었는데, 인터스텔라가 이 애니메이션한테 좀 밀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빅히어로는요, 애니메이션의 명가 디즈니와 마블 코믹스 원작이 만나서 최고의 시너지를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어벤져스, 아이언맨 등 히어로 무비의 대명사죠. 마블 코믹스, 마블 코믹스 원작을 바탕으로 겨울왕국, 주먹광, 랄프, 라푼젤 등 전세계 사랑을 받아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웰메이드 제작진이 완성해서 상당히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마블은 액션, 모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디즈니의 사랑스러운 스토리텔링이 또 강하고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상당히 웃음과 감동의 코드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빅히어로를 처음에 예고를 봤을 때 로봇이 우주전쟁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상당히 영화를 보면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냥 소소한 형제 이야기구나. 겨울왕국이 자매 이야기였으면 이번에는 좀 형제 이야기였구나. 그 와중에 로봇이라는 친근한 매체가 하나 들어와서 좀 더 잔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내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상당히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 볼거리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놓고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젊은 어린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이제 예비고 1,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민성희도 보고 와서 정말 재밌었다고 정말 재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됐었고요. 이렇게 영화 팡팡에 소개를 하게 됩니다. 100분 안에 잔잔한 볼거리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에 상당히 좋은 평을 하고 싶고요. 대단히 화려한 스토리, 반전,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별점을 드리자면 별은 10개 중에 7개 반 7개 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팡과 함께하는 영화 팡팡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요. 더욱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일주일 동안 감기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아직 완쾌가 좀 덜 된 것 같네요. 그럼 이만